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대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이번 상승은 기관이 좀 이끌어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지금 같이 매집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외인기관에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셀트리온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도 괜찮았죠.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상승폭이 조금 덜할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또 2735 공급계약 체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 250억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290억 매도가 나왔죠. 외인이 막바지의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고 기관은 막바지의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약간 관망 수준의 지금 큰 매수 매도 금액이 나오지는 않은 모양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코스피는 기관이 1600억 매수 외인이 9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수는 보합군이죠. 코스피가 0.2% 상승에 코스닥이 0.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헬스케어와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죠. 2735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3월 30일이죠. 자, 이런 소식이 또 나왔고 지금 이 셀트리온의 흐름은 방향을 하락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악재를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악재가 나온 부분 또 털어내고 지금 악재를 다 해소시키고 다시 이제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림무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눌러주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적산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실적이 워낙에 좋죠. 실적이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상당히 강력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진단키트 부분도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겠죠. 골드만삭스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매수를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7만 3,440주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신안에서도 들어왔죠. 2만주 정도 19,377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인이 7만6천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6만천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금융투자보험이 들어왔고 투신이 좀 팔았지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 중이죠. 매수 방향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이 지금 세력이죠. 지금 셀티련의 세력은 기관이 세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아직 낮은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를 다시 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 블락들이 쉬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다시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76,000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아주 작정하고 매수를 하고 있죠. 모건스테닉 오늘 3만 9천 정도 매도가 나왔고 자, 이렇게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셀티련 헬스케어도 이제 눌림목을 주고 방향을 위로 틀어가는 그런 상승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죠. 상승의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한번 크게 눌려지고 나서 다시 이제 방향을 위로 틀어가고 있죠. 여기는 주포가 연기금이죠. 연기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연기금이 어제도 6만 7천조 매수 들어오고 기관이 또 어제 3만 3천조 오늘 3만 2천조 기관이 6만 9천조 4만 8천조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향이 계속해서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블락드 이슈가 생기면서 약간 매도가 잠깐 나왔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이제 매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외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외인들의 매도세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9천조 밖에 나오지 않았죠. 신안에서 3만 4천조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닥 잡고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거는 거의 교과서 같은 눌림목 이후에 상세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JPM 오간이 5천조 매수 들어왔고 한국투자가 4,400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KB에서 좀 나왔죠. KB 쪽에서는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들 KB 증권을 통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블락딜 이슈, 블락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진 증권사가 KB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블락딜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오늘은 1만 1천조 매도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는 지금 연기금이 1만 3천조 매도를 하면서 좀 눌러준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이 가져갔습니다. 2만 1천조 가져가면서 지금 0.5% 올라섰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뭐 상한가치고 막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올라갈 만한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만 가지고도 아주 강력하게 상한가치고 올라가도 할 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식회의 의혹을 털어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매집을 해대면서 지금 아주 묵직하게 지속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하락 추세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모든 악재를 다 벗어 던지고 치고 올라가는 눌림목을 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서고 지금 하락하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길이가 뭐 상당히 거의 교과서죠.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고 하락 횡보가 좀 짧고 그러고 20선 받치고 치고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21선을 뚫고 올라서게 될텐데 이렇게 지금 올라서는 것은 압제해소 그리고 실적개선 이 두가지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팀 회수케도 마찬가지로 지금 2평선이 다 모이고 있죠. 쭉 끌어내려서 여기서 2평선 모여가지고 한번 내려쳤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내려올만한 압제가 다 사라져버렸죠. 다 사라져버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다가 이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고 본업이 계속 성장 중이고 뭐 하나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블락딜 물량 지금 소화를 일단 어느정도 다 시켜주고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물량 소화를 계속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죠.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 또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지금 이렇게 낮아진 위치에서 이런 저런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소식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한기로 듣고 흘려버리고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죠.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블락딜 부분까지 좀 올라서면 블락딜 나오네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바닷건에서 다 털어내고 가는 상황이구나. 도대체 얼마나 크게 올라가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